지금 원이 어떻게 그려지면 이렇게 동그라미 그려져요. 그냥 팔이 움직이면 원이 이렇게 컴퍼스처럼 이렇게 그려져요. 조금만 더. 뭐 앞에. 조금만 더. 이 앞에. 원이 아직도 이쪽이 커요. 저쪽이 더 커지게. 원이 더 가운데 최저점이 더 앞에게 되게. 하나 빼고. 그렇지. 찍는 거 좋다. 끝. 좋아요. 다시. 끝. 방금 거 굿. 원이 더 중심이 가운데. 오케이. 나쁘지 않아요. 원의 최저점. 이미 이쪽이에요. 이쪽. 네. 그럼 이쪽이랑 이쪽이랑. 비율이 똑같아야죠. 여기 짧으면 안 돼요. 네. 어깨 힘 다 빼고. 늘어뜨려야. 조금만 더 늘어뜨려야. 조금만 더 늘어뜨리고. 팩스기 더 멈춰봐요. 스톱 멈춰봐요. 그렇죠. 원, 투 그려봐요. 그렇지. 굿. 그렇지. 굿. 자. 백스기 다시 멈추시고. 스톱. 힘 빼세요. 원 똑같이. 앞에다가. 그렇지. 굿. 그 느낌이에요. 힘 빼시고. 원 똑같이. 몸 앞에다가. 그렇지. 굿. 어깨 힘 빼세요. 뒤집어지지 말고. 원. 그렇지. 굿. 자. 힘 빼고. 원. 그렇지. 굿. 그렇지. 그렇지. 굿. 다시. 원. 그렇지. 지금껏 굿. 손길 똑같이. 원. 지금 같은 느낌으로 그리는 거예요. 자. 힘 빼고. 힘 빼고. 원. 그렇죠. 굿. 똑같이. 힘 빼고. 원. 뭐 앞에다가. 투. Ouwash열링. 힘 빼고. 어깨. 어깨. 힘 빼고. 뜯. 이昨日. 느려진다. 둘. 앞에다가. 원. 그렇지. 굿. 흔빼고. 앞에다가. 원. 뚝. 그렇지. 굿. 힘 빼시고. 원. 그렇죠. 끝. 어깨 빼고. 원. 그렇지. 굿. 힘 빼고 굿 어댈스 힘 빼고 그렇지 굿 굿 굿 굿 굿 굿 오른무릎 따라가 볼게요 이번에는 앞에다가 원 그렇지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 굿